Q. 흉 Q. 흉 네 오늘은 이제 제 앨범에 수록된 Q. 흉이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공덕동에 있는 주차장 옥상에 와 있습니다 내 시선은 너를 향해 숨 언제든지 어디라도 room 슝이라는 노래는 힙합 베이스의 R&B 노래고요. 슝이라는 게 의성어잖아요. 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있다. 람보르기니라는 차보다 빨리 너에게 가겠다라는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있는 내용의 가사로 이 곡을 꾸며봤습니다. 람보르기니라는거든요. 마ividad의 첫 번째 Überings 한국의 외계에 오를 밀려하는 부대 아침에 pessoal이 오시기는 세 번째 물건이 이러면서 에너지의 행동을 향해 인식으로 들으며 캐플라이브 공격으로 누군가에게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인텐션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곡의 퍼포먼스는 사실 Street Woman Fighter 그리고 Street Man Fighter에 출연했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뮤직비디오에 비해 좀 더 춤이 많고 오랜만에 그렇게 전체 안무를 맞춰본 곡이기 때문에 더 새롭지 않나?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곡은 블랙핑크의 리사가 피처링으로 도와줘서요. 너무 의미가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제가 애기때부터 오빠 팬이었던 말이에요. 이제야 오빠랑 할 수 있어 봐. 제 아이돌이랑 할 수 있어 봐. 오빠 너무 좋고 영광스럽고 오빠.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choosing me. Choose me. 콩쿤카 굉장히 재밌는 말장난 그들로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